고객님의 커피 열심히 하겠습니다 62번 고객님 고객님의 커피 오늘은 저희가 프레츠에서 열심히 커피를 잘 내리는 방법을 전수 받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과감히 버리시면 됩니다 네 완전 신기해 이게 저울 여우면 아메리카노가 완성됩니다 네 오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조심조심 이야 프로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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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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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직접 내린 커피를 이제 먹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뿌듯하지, 뿌듯하지.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마이 커피, 핸드 메인 커피. 아우 커피. 짜자잔! 저희가 다 같이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만든 커피라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커피한테 애정이 가네요. 귀여워. 하나, 둘, 셋. 근데 여러분 커피를 잘 못 마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쵸. 그러면 뭔가 그분들 위해 또 다른 맛있는 음료를 뭔가 생각해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영화! 듀진 스톤비브 그거에 블루가 있어요. 블루레모네이드 만드는 거. 오! 진짜 블루떡이! 완전 여름 같아요. 나 블루레모네이드 좋아해. 저도 엄청 좋아해요. 아 근데 어떡해요? 어떻게 뭐하지? 수고하세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배워줘야 되겠죠? 아까 넣어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우와! 예쁘다! 가득 올라와의 음료가 조금 예쁘거든요? 이따가 장식하실 때도.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만 하시면 바다 같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예뻐. 색깔 진짜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다. 상큼한 맛을 치고 하기 위해.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진짜 예쁘다. 스파클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바다 같아. 아무것도 안 먹을까? 하나, 둘, 셋. 짠! 짠! 치즈! 치즈! 짠! I didn't get everyone.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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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빈티지한 파이팅! 그럼 일단, 일단 이거 찢어드릴게요. 이거 레몬에 이렇게, 짜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일단. 아, 더 이륙. 아, 더 이륙. 아, 이륙. 아, 이륙. 아, 이륙. 아, 이륙. 1, 2, 3, 4, 아, 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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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단한 식으로 하려고 해요. 한 번 도로레몬에이드 만든 것도 배우고 커피 내리는 것도 배웠잖아요 막상 하면 다 까먹고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서로 막 헷갈리고 헷갈리고 땅탕탕 이럴 거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저희의 행복을 가득 담은 음료를 만들어드리면 그 행복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프리즈에서 만나요 안녕 무빙 전 타고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뮤직비디오입니다! 포키야치마 귀엽죠? 오늘 화이팅! 저 진짜 저 맛있게 만들었어요 난 아메리카노 만든 걸 자신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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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입니다! 손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세게 튀어나와서 확인하고 네!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만들었어요! 한 번 도와드릴게요! 저희 오늘 블루레모네이드의 특별 스케줄 메뉴로 저희가 준비해서 커피 하나랑 레몬을 마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다 아메리카노 왔습니다! 가서 한 번 뽑아볼까요? 이거로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63번 주는 아메리카노까지 감사합니다! 좋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몬에이드가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마스크 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재밌다! 어? 블루레모네이드 두 개 나왔어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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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섞어서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네! 알겠습니다! 여섯잔! 네! 망고피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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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 많을 줄 몰랐어! 자! 아! 아니에요! 아니예요! 너무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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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어떻게 그려주셨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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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진행해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일하세요. 79번 손님이세요. 80번 손님. 81번 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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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아직 안 돼. 못 찍으셨는데. 아예 안 돼.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어? 네, 여기 정리해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정. 아니, 처음 해봐. 이렇게 한, 이 정도 좀, 이거 살짝 이 정도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 하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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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되세요. 아예 바리스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죠? 맛있게 되세요. 배우고 싶다고. 33번 손님. 아,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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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몬에이드 꼬방 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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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진짜? 아까, 아까 보여주셨어요. 알았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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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재밌게 드세요. 아, 일단 일단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아, 진짜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시그인마 고객님.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이제 좀 프로가 된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재밌어. 우리 근데 이렇게 많은 분이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간장. 28원 고객님 아메리카노 세르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다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거 끝나고 저희가 내린 커피 마시고 싶어요. 약간 떨렸는데 많이 마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 씨. 61번 고객님. 블루랭리드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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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번 고객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시도 안 왔는데 이미 줄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커피 내리는 거. 저도 커피? 난 블랙레이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 써주셨어요. 이거 하고 계신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모두의 유진쌤, GENERATION 되시길 기원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하다, 어떡해. 우리 오늘 잘한 거 맞겠죠? 잘했어, 잘했어. Cheers 합시다. 우리도. 하나, 둘, 셋. Cheers! 디진스 화이팅!